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고 조금만 스쳐도 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질환이죠. 갑작스럽게 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손가락 등의 얼얼한 통증이 찾아오는 통풍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통풍은 혈액 속에 요산 성분이 많아 관절에 침착되면서 관절염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증상으로는 관절에 염증을 유발해 저녁에 특히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엄지발가락이 붉어지게 됩니다. 통풍이 심해지면 관절의 변형과 불구가 발생하는 외에도 신장질환을 일으키고 요산이 콩팥에 쌓이면 요산심병증이 생겨 콩팥이 망가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과 통풍의 안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풍을 막으려면 먼저 체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는 원인인 퓨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퓨린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데 퓨린이 들어오면 몸속에서 대사를 일으키고 이후에 남겨지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게 점차 많이 쌓이면서 뾰족한 결정 모양을 이루어 관절 등을 찌르기 때문에 통증은 물론 열감, 부음, 찢어지는 듯한 통증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평소 식습관과 큰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퓨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피하면 통풍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평소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은 잘 알고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에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로는 맥주입니다. 요즘처럼 치맥이 유행하는 때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모든 술은 염증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혈액 내의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고 체내의 젖산을 축적시켜 요산 배설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맥주는 통풍에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맥주는 다른 술에 비해 알코올이 적게 들어있어 잘 취하지 않으므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섭취 시 통풍 발작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크고 매일 맥주를 마시면 통풍의 위험이 50%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알콜 술도 마찬가지니 피하시길 바랍니다. 맥주가 퓨린 함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약주, 막걸리, 와인 순으로 함량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당이 들어간 카페인 음료입니다. 과당은 혈액 내의 요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액상과당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는 인유작용을 통해 신체의 수분을 배출시키는데 체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속 요산이 관절 등에 침착될 수 있어 통풍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에 첨가된 액상과당은 분해하여 요산으로 축적될 뿐 아니라 인슐린 기능을 저하시켜 당뇨병과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이나 과일 주스, 말린 과일 등 달콤한 간식을 무조건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과 같이 튀긴 음식에는 퓨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통풍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뿐 아니라 통풍은 비만인 사람들에게 더 발병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튀긴 음식은 비만을 유발하고 체중 조절을 어렵게 하여 통풍의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는 갑각류입니다. 새우, 가리비, 조개, 개, 바닷가재도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 통풍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육류의 내장입니다. 내장, 양, 대창, 간, 허파 등의 동물 내장과 장기 부속물은 기름지고 쫄깃해 맛있지만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청어, 정어리, 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하고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오메가3가 많아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어는 혈전증, 고혈압, 심장질환에 좋고 비타민 B2가 많아 피부에도 좋습니다. 청어는 동맥 경화와 심장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그렇지만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은 통풍 환자에게는 독이 되므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금치, 버섯,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몸에 좋은 이 야채들은 열량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 재료지만 의외로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환자라면 소량 섭취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이 야채와 버섯은 주당 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육수를 낼 때 사용하는 건조식품입니다. 멸치, 다시마, 미역은 우리가 찌개나 국을 만들 때 육수나 재료로 혹은 반찬을 만들 때 항상 사용하는 식재료들입니다. 미역은 생일이나 출산 후 미역국으로 먹고 말린 멸치는 육수를 내거나 갈아서 천연 조미료로도 자주 사용하죠. 그렇지만 이 식재료들에는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통풍 환자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깃국물입니다. 고깃국물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고깃국물은 오래 끓일수록 진국이 되고 영양가도 높아지는데 퓨린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고기를 오래 끓일수록 퓨린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통풍이 있으시면 진하게 끓인 곰탕, 사골, 전골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치 못하게 고깃국물을 섭취할 때는 조리 시간을 짧게 하거나 퓨린이 낮은 채식주의의 국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2022년 개최된 대한 류마티스학회의 의료정책 심포지엄에 따르면 최근 통풍질환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30, 40대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통풍은 육식을 주로 하는 서양인들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고기를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옛말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인당 육류 소비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8.4kg을 기록하면서 쌀 소비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성인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돼지고기를 주 1회 이상 먹는 사람이 78%, 소고기는 5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통풍환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07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통풍환자의 유병률이 3.9%였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0.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통풍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약 3배가량의 유병률 증가를 보였으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다시 2배가량이 더 증가하면서 유병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30, 40대에서 통풍환자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여성에서는 70세 이상에서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통풍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식습관의 서구화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통풍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질환이기에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한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은 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죠. 정기적인 의료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는 통풍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